이제 앞으로 20일 동안 정글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또 막상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태산이네요 여러분 그냥 저는 이 걱정은 여기다 다 붙들어 매고 앞으로 2, 3주 동안은 그냥 정신질 놓고 그냥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 같은데요? 까끗하게 굳어서 죽어 있어 지금 죽어 있어요? 이를 치료해야 돼 내가 여기를 이렇게 써먹네 의술을 저 드릴까요? 그래 한국에서도 손빨래 자주 하세요? 한국에서는 다 세탁기가 해주니까 열심을 다해 빨래하는 모습에 아지런히 널려있는 빨래들을 보니 정글맘 자격 충분 식재료 손질도 꼼꼼하게 거기다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하는 걸 보니 이 정도면 원조 정글맘 시은 씨도 울고 가겠는데요 식욕을 부르는 3단 먹방 리액션 식욕을 부르는 3단 먹방 리액션 정글의 먹방 리액션 정글의 먹방 여신 박보영을 위협하는 먹방계의 라이징 스타 공유장 이 녀석 이거 강남금방하고 연동해가지고 그 뒤로 너무 그 뒤로 그냥 공막히 매달리기 여기가 뒤가? 그렇지 거기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. 이렇게 많이 누리자는데 지금 그래도 지혈을 해야 돼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. 제가 이렇게 삶는 걸 잘 잊어 먹어가지고. 이거 뭐야? 엄마 나 어떡해. 나 잡았어. 나 어떡해. 안 돼. 안 돼.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동화뱀 잡았어 나 어떡해. 얘야. 웬일이야 동화뱀을 잡다니 세상에. 나 잡은 거 같지? 나 잡았어. 잡았어? 잡았어 잡았어. 있어 없어. 있어 있어 나 있어. 나 있어. 있어. 있어 얘. 나 못 열겠어. 너 너 너 너. 잡았네. 내가 잡았어? 여기다 너 여기다 너. 잡았어. 좋았어. 괜찮아. 재호야 이모만 해냈다. 아무튼 뭐라도 잡았으니 정글 여전사도 인정. 과감히 그냥 까맣게 있어. 깨끗이. 이쪽으로 좀 보여. 창피해. 창피해. 아니야 여기 이럴 수밖에 없어. 침톡 떼베끼는 게 나갈 수 있을까요? 괜찮겠어요? 아 침톡 떼베끼는 게 나. 지금 나갔나요? 찍었죠. 엄청 많이 봤어요. 이걸로 인해서부터 연기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투고는 정글 여신 오지은. 당신을 2대 털털 여로 인정.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사랑스러움과 무한 긍정 에너지로 행복을 심어준 히말라야의 홍일정. 오지은 씨가 있어 정글이 더욱 빛났습니다. 처음으로 멋진 오지은을 발견한 곳. 되게 후회하지 후회하지 너무 힘들지 늘 오빠들이 그랬지만 저는. 하루하루가 힘들었었어도 그것 때문에 느낀 게 너무 많아서.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마웠고. 너무 좋았어요. 평균 연령은 낮추고 평균 체력은 높여주는 싱싱한 청량제. 정글의 막내들. 정글의 막내들. 리버브 좀 더 주세요. 너무 어색하거든요 제 목소리가.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마.